진짜 쉽지 않다 멋있어요 영복이는 요정이니까 그냥 호해? 이걸 어떻게... 얼마나 세게 해도... 됐어? 들어가 들어와 들어와 다들 하나하나로 맞췄네 때리고 싶은 마음이 약간 있는 거 아니야? 진짜 멋있었다고 땅구 잔구 제일 더러웠다 오케이 기분이 너무 안 좋다 아 꼈잖아 빵딩에 제일 큰... 야 잠깐만 어 없는 거 같았어 토마토 파프리카 양파 아보카도? 알파파 알파파 치즈? 수 하하하 깔끔했다 아 너무 아쉽다 방금 어? 아니 옷도 이래가지고 지금 뭐야 다 왔어? 이해나 렛츠 기릿 이해나 손 써 아기 상어 뜨뜨뜨뜻 귀여워